건물의 열로 눈이 녹아내리고 있는 가운데, 그 면적이 점점 사진점으로 이뤄 건물 내부에 설치된 원심 빌딩이 지속적으로 가동한 것입니다. 고춧가루 간밤에 제주 1부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강나래 기자가 나왔습니다. 제주 전역에 호흡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호흡특보는 오늘 새벽 경치를 위해 모두 해내려졌습니다. 제주 전역에 호흡특보는 오늘 새벽 경치를 전역시킵니다. 제주 전역시킵니다. 제주 전역시킵니다. 제주 전역시킵니다. 제주 전역시킵니다. 제주 전역시킵니다. 제주 전역시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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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